이은혜 지걸립니다 이은혜 지걸립니다 이은혜 성공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냉정하게 내 자신있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 양한 선수 2대1 2대2 아예 그것이 이은혜 선수의 장점이기도 하죠 나갔어요 아 이번엔 잘 들어갔죠 3대3 동점 또 한번 짧은 두걸음 앞으로 왔습니다 이은혜 이은혜 그런 모습 속에서 범시를 또 유도해내야 되겠습니다 포올 아 당했어 네트 네 표정 변화 없구요 나갔어요 서버이 좀 길구요 서버 넣기 전에 아 이은혜 5대7 아 양하은 3점차 5대8 4점차 5대8 아 이번엔 이은혜 8대6 아 아 나갑니다 이은혜 풀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대로 이 몸이 네 움직이지 않으면 네 6대10 6대10 이은혜 한 포인트만 해 7대10 네티 맞건 오늘도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은혜가 그 기록을 그 흐름 아 아 자 최근 경기가 또 많기 때문에 이 흐름을 한번은 끊고 정규리그 마무리 하고 싶은 이은혜인데 자 이번엔 모처럼 이겠습니다 그러나 양하은 3대1 앞서있는 양하은입니다 이은혜 계속 다 양하은의 서브 3대2 한 포인트 리드 이은혜 이번에는 네 바꿀 수 있는 경기 안에서 네 그렇죠 이은혜 선수가 첫 게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전으로 갑니다 야 이번에 걸리는군요 네 양하은 선수는 더 착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지켜내고 있는 모습 지키고 있는 양하은 그러나 나갔어요 내트 살아있구요 그러나 범실 벗어라 네트 그리고 쳐냈던 양하은이었습니다 이은혜 두 번째 게임 따내면서 팀의 승리를 확정 지을까요 서버 득점입니다 오 이현아야 타는 모습이 계속 있었습니다 나갔어요 그렇죠 좋은 플레이 하나면 상대가 바로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플레이를 보여주면 다같이 박수도 치고요 네 그렇죠 네 그 긴장되는 순간에서 게임 포인트 이현에 나갑니다 양하은이 이기면 이 경기 포스코의 승리로 끝이 나고요 대한항공이 이기면 파이널까지 가는 그 상황은 변함없습니다 나갔어요 몰리는 상황 되면 약간 표정 변화들이 좀 있었고 흔들렸거든요 이제는 표정 변화는 없어요 더 집중합니다 넷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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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무겁게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극복해야 되는 이은혜의 책임감 이번에 나갔어요 4대2 이은혜의 선진 이은혜의 선진 넷틸 또 한 번 캡틴의 역할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2대5 넷틸 걸립니다 세 번째 매치 세 번째 게임 이은혜의 선진 이은혜의 선진 뒤져있는 이은혜입니다 좌우를 갈랐던 이은혜의 선진 좌우를 갈랐던 이은혜의 선진 이은혜의 선진 아 하하 이은혜의 선진 이은혜의 선진 이은혜의 선진 이은혜의 선진 이은혜의 선진 이번엔 야간 때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 순간에 놀라운 힘이 이은혜에게 필요합니다. 양하은이 다 받고 있습니다. 다시 이은혜. 양하은이 다 받고 있습니다.